안녕하십니까. 경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천안문 성례에 오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과 같이 비민주주의 독재국가 지도자와 함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 거기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뒤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을 달래줘야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미국에 가서 중국을 적대하는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다. 이건 한국이 미국의 대증 압박을 위한 전초기지를 자처한다는 의미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말은 유사시 미군이 북측에 진주한다는 뜻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자주적 평화통일입니다. 북한도 통일이 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외세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미군이 휴전선 이북에 주둔해서 중국과 마주대하는 통일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박 대통령은 9월 한중정상회담 때 시진핑 국가주석과 평화통일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연히 통일되면 북한 지역에 미군이 주둔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박 대통령이 이런 말하는 것은 중국의 등을 찌르는 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 발언이 그 내용의 심각성에 비해서 별로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 그 발언이 진심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베이징에 간 것을 다 까맣고도 남을 만한 발언을 한 겁니다. 미국과 한편이 되어서 중국을 견제할 생각이었다면 사실 애초에 베이징에 가지는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일시 분위기에 휩쓸린 박 대통령이 수사적 표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 넘길 수는 있을 겁니다. 두 번 다시 박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일회성 발언으로 생각하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일회성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미국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건 시계추지, 신뢰외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미오싱턴 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방문해서 한 문제 발언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상부에 보고하듯이 곧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오바마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지 않았다면 베이징에 가서 죄를 짓고 워싱턴 가서 죄값을 치르는 것 같이 이렇게 섣부른 하루살이 인기응변 외교하는 이런 부끄러운 장면은 감출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베이징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관계 단절,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이런 현실에서 베이징이라도 가지 않았다면 한중관계도 서먹서먹해졌을 것이고 결국 외교 실종, 외교 남국 이런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중관계와 한미동맹을 조화시키고 상호 발전시킨다는 문서상의 외교 안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박 대통령이 베이징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미중 균형 외교, 박근혜 정부 용어로 조화와 발전 구상을 갖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갑작스러운 베이징 행으로 미국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대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중협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을 조회하지 않고 상호 조화시키는 게 한국의 외교정책이라고 미국을 납득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미중 조화에 대한 준비 전혀 없이 무작정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워싱턴에서 다른 실수를 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반전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승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전제 조건이나 마찬가지였던 미안부 문제에서 아베 총리는 한치 양보도 없이 회담을 할 수 있었고 한일 협력 약속도 받아내고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일본 개최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진정 있는 발언을 해달라고 사전에 애걸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제안은 아베로부터 거절당했고 회담 끝나고 나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총리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회담 이후 일본 쪽에서 나온 반응은 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런 겁니다. 1965년 총권 협정 때 다 종결된 것이다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6월 11일 5개월 전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내용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한일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매우 의미 있는 한일 국회 정상회 50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당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박 대통령이 이건 물 및 협상이라서 내용을 밝히면 부주의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도 박 대통령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5개월 지난 현재 한일 정상회담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없자 자신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로 꾸며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서도 거짓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가장 최근의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핵 문제에 관한 합의입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으로 다루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한미 양쪽에서 관심도 없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요청에 따라서 뭔가 성과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말 하나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중 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남중국의 문제로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케이심은 서울지국장 기소 문제도 박 대통령에게 따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정상회담 발표 내용에서도 완전히 빠뜨렸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도 사전 절충 과정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회담을 포기할 거다 아니면 30분 회담으로 간략하게 하고 끝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일회담을 갖겠다고 그래서 관계 회복하겠다고 이미 보고한 마당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키지 않으면서 회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성격상 양국 합의로 단기간에 깨끗하게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될 때까지 양국 관계 전체를 희생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외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을 박근혜 대통령이 왜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개선의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심이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입니다. 그때 140개 국정과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한일 관계에 관한 부분은 딱 한 줄밖에 안 됩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일 관계 안정화. 한일 협력, 한일 발전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라는 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토 문제는 역사 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하되 호해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란 곧 영토 문제 및 역사 문제입니다. 양국 협력이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겪었다고 할 만한 시점인 직권 17개월 만에 낸 책이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 부분은 단 네 문장이 전부인데 그 중 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독도 영위권 주장과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초로 자 이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 때 인수위 자료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료에는 한일 관계에 관한 항목이 무려 세 개나 되고 그 제목에는 모두 한일 협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역사 문제에 관한 내용은 한일 간 역사 인식 공유 노력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중시하느라고 양국 간의 거리가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위안부 문제를 앞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인물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대일 경우 최동욱, 유승민처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야당과 같은 상대는 냉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대외 관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욱, 유승민처럼 박근혜 대통령 눈밖에 난 존재가 바로 아베, 김정은 두 사람입니다. 아베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를 내세워서 냉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조금 다르죠. 박 대통령이 보기에 김정은 정권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내부 한계와 외부 압박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쓰러질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위장된 북한 붕괴론, 다시 말해서 통일 준비론을 대북 정책의 우선으로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성과신 대화 협력을 피할 수 있고 남북관계가 단절돼도 변명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통일 준비하느라고 그러는데 남북관계 개선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남북 접촉 때 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밤 늦게까지 협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개선까지 출퇴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동안 철회 협상을 했습니다. 철회 협상을 하도록 대통령이 한 것은 남북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첫 남북 접촉 때 남쪽 대피에게 밤 늦게까지 협상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 정부 출범하면서 북한과 협상할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마 북한, 일본 없는 우아한 외교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 일본을 포기하고는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외교 안보 목표인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동북아 협력 증진이라는 것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 외교에서 북한, 일본과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외교란 곳 이 북한,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맞서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협력의 의지가 있었지만 사실상 최악의 관계로 끝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대화 의지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로 대통령의 시간에 따르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천안한 침몰로 나라가 뒤집어지고 5.24 조치라고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몇 달 뒤에는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해서 전쟁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북 간 비밀 접촉을 했었다는 겁니다. 북측 밀사가 서울에 온 상황이 이 회고록 356쪽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 5일 북측 인사는 비밀리에 서울에 들어왔다. 대좌 1명, 상좌 1명과 통신은 2명을 대동했다. 당시 북측 인사는 서울에 와서 나를 만날 것을 기대했던 모양이다. 북측 인사는 장군님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대통령이 왜 우리를 만나지 않느냐고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모색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단절로 정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의지를 갖고 해도 이런데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 일본과 싸울 생각이었으니 결과는 뻔했던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소편인 거울나라의 앨리스에는 붉은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나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간 앨리스가 묻습니다. 왜 한참 달렸는데도 제자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붉은 여왕이 말합니다. 여기서는 힘껏 달려야 지금 이 자리에라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나가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더 빨리 달려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가 바로 이런 거울나라와 같습니다. 나아가고 싶으면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금 상대하기 싫은 아베 김정은이 스스로 변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뒤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